오비키 블라우프 유형 나도 해 보자 그래 어떻게 하는거야? 알려줘 침칭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안 알려줘 아 진짜 싫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 난 이건 할 줄 알지 훅 쳐 훅 쳐 훅 쳐 알려달라니까 알려달라니까 삐졌어? 누나랑 같이 놀자 자 이제 넘어가면 돼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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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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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잇 пожалуйста Forces 아 못!!! 계속 굉장히 잘했었는데 오 진짜요? 알미랑 물라워프 할래? 저 잘하는데? 아우 할머니는 오랜만에 해봐서 구독 둘 다 너무 잘해서 더 어려운 걸 해야겠어요 점프하기 점프 그거야 쉽지 둘 다 성공 이번엔 한 발로 서서하기 한 발로 대박! 할머니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. 아이고 힘들기는 오랜만에 몸 푸니까 좋다! 마지막으로 앉았다 일어나기! 앉았다 일어나라고? 오! 할머니 승리! 한글자막 by 한효정